ONLYN US, ITZY의 라이브 포유! 오늘은 새 팀원 뽑는 날! 우리 팀 선착순 둘! ITZY랑 팀플해요! 우린 셋, 초대 완료! 내가 위쪽으로 갈게. 막아, 막아, 막아! 안돼, 안돼! 벌써 진화했어? 오, 다들 잘해! 그거 내가 뽑아줄게, 내가 뽑아줄게.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Let's unite, Pokemon unite! ITZY랑 포유 한 판? 일상 날씨가 너무 많아서 언제나, 시작을 누려야 할거같은 날이 그래도 우리 팀 선착순이 전해